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부산에 있는 법무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 검정구 법무사를 방문해서 사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신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면담 이걸 놓고 많은 갈등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공격들 공세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또 그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몸져 누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 체중이 많이 줄었다 연일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 많이 오르고 이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걸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훌쩍 지금 법무사에 데려가서 그래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원래 이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간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괴롭고 부담된다 하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법무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웅전에서 향로에서 헌향한 뒤에 자 20년 전에서 부산에서 근무했고 지협 떠나서도 금정산을 등산하면서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우산을 들고 주지설로 함께 들어간 뒤에 주지인 정호선임과 방장인 정여선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이렇게 산사에 들어가서 뭔가 차담을 한다는 거 자 이것은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호선임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정호선임은 지금 직접 쓴 글 무구무예 이 액자를 직접 족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무구무예 자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 하는 글을 줬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면서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서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량 정여선임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에 남는 것들이 있고 스스로를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적당히 비우며 새로운 것을 쳐오겠다는 마음가짐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선임들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경 여기에 어떤 자극 또는 새로움 또 이렇게 말하자면 힐링 이런 걸 바라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여선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하시는 동안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지혜롭게 극복하시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감인대라고 적힌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감인대. 그러니까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감인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오직 국민 행복한 마음이라고 적힌 족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장 정여선임과 정오선임과 함께 기념찰령도 했습니다. 법무사는 합천회의사 양산통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사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통도사와 함께 국가현충시술로 지정되는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법무사를 찾아온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의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신적 부담 이런 것이 있다. 전국은 안 풀리고 여당 대표와 갈등 그리고 친한 친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사실상 야당은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여지는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어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카드라 방송 가지고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명태균이나 김영선 전 의원 여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과거의 그분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적으로 아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공적기관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국감에서 다 까발려지고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 하더라 하더라 가지고 지금 공천을 줬다 하더라 국정에 개입했다 하더라 이런 소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쌓이고 거기다가 국회의 동행명령자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동고동락하면서 힘들 때 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같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함께 근무하면서 수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당대표가 되면서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뭔가 지지기반이 또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에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해달라. 이 수사 결과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사가 정거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지.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투격해요. 이게 공개적으로 또 김건희 의사에 대해서 아예 드러내놓고 이거 공개활동을 중단해라. 뿐만 아니라 김건희 의사와 관련해서 거기 있는 인물들. 척건대로 불리는 7명, 8명. 명단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내치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진상규명하는데 협조를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크게 압박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여기가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대표고. 자기가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고. 그래서 아마 이 법무사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속세를 떠나 덩저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덕담도 주고받는 이런 시간. 자 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에 나와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제히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 장소, 뭐 거기 테이블,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과 싸우는 여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언론의 지금 중심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또 이걸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계속해서 사진 각도로 보니까 그렇더라. 테이블 보니까 그렇더라. 뭐 훈계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자 이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한꺼번에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법무사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위기 때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평상시는 태평성대는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진가는 위기상황. 처칠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이 일팍 터지고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래서 피와 눈물과 땀을 호소했던. 그래서 영국을 2차 대전에서 성전국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위대한 영국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갈등 국면에 있지만 대통령이 아주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 원칙 대응 이런 것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법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특히나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일전의 시도들 여기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걸 정리해놔야 그래야 나라가 탄탄해 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법치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거고 또 하나 좀 더 큰 도량으로 정치력을 과의할 때다. 한동원도 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분열량상 자 지금 여러 나눠가지고 막 다투고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양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투어가지고 한다고. 자 그래서 한동원 대표 편을 들어주고 윤석열 대표를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어쨌든 이재명을 때려잡는 게 제일 2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뭐 뜻을 달려야 하는 사람들 정치 달려야 하는 사람들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국공합장하듯이 그렇게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표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통 큰 리더십 또는 정치력을 보유해야 할 때다. 모두 다 한동원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